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강아지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두 장 필요합니다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 번 펼칩니다.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.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오른쪽 색종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. 아래쪽 색종이를 조금만 접어 올립니다. 접혀진 색종이 한 장 펼쳐주세요. 색종이 살짝 들어 접은 선 따라 뒤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. 앞에 접혀진 색종이의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. 강아지의 코가 될 거예요. 뒤집어 주세요. 옆쪽의 뾰족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조금씩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크기와 비슷하게 접어줄게요. 뒤집어 주면 강아지 얼굴 완성이에요. 귀엽게 꾸며 볼게요. 접었던 것을 펼쳐준 후 아래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해줍니다. 그 위쪽에 풀칠한 후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. 색연필과 사인펜을 이용해 귀엽게 얼굴을 꾸며 줄게요. 짠! 완성입니다. 몸통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아래쪽에 접힌 긴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돌려놔 주세요.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 올립니다.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. 강아지의 꼬리가 될 거예요. 그러면 몸통 완성입니다. 몸통 위쪽에 풀칠하고 얼굴 사이 속으로 껴 넣어주면서 붙여줄게요. 그러면 완성입니다. 학습지를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. 만들어 놓은 강아지 뒤쪽에 풀칠하고 예쁘게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줍니다.